한번 이제 본관이 저번에 했던거 왕 이지 모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 굉장히 무섭네요 어디까지 적을 때 교장 센세 까지 한거 같은데 예 어디야 뭐 여기부터야 일단 일단은 머리 귀신 안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이제 다 볼까요 테이프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찍어 셀 쇠 제 2경우실 학생 부실 지도 교사 휴게실로 가볼까 일단 과학실 하고 음악실에 가보자고 아 4층 하지 않겠구나 잡시다 여기서 저거 손잡는 아닌가 아 손잡아 자 인가 어 무서워 왕 이지 모드라 넘서 어 수요 다 수요 다 어 과학실에서 그렇죠 교직을 회수 어허 자 음악 구속실에 사용하자는 오디오 펠프 말 것 어 왜 또 뭐가 있어 하자기 버튼 2 여기에 왜 있냐 으 헤헤 갔나 갔나 에 간거 같죠? 는 안 가셨네 어디 숨지? 갔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미치겠네 야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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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과학실 갑시다 그럼 이렇게 된거 자 캐시치고 너무 창렬했다 얘가 4층인가? 어 그러네요 문 닫아 문 닫아 자 어디가 과학실이죠? 생물실 과학실 과학실 여기죠 생물실 아닌데? 원래? 과학실 과학실 그러면은? 3층이네 아따 4층이 아니었구만 4층인줄 어쩔 수 없네요 내려가 있네요 오는거 같은데? 야 발술 커진거 같은데? 아! 아 저희들 어떡해 야 아저씨 일로와요 아저씨 일로오세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빨리와 빨리와 아 이제는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그냥 호루라기도 안 불고 오네요 컴온요 피해주고 닫고 경비가 여기서는 좀 바보라서 문 닫으면 바로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자 과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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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오셨나 오셨나? 아 겁나 무섭네 미치겠네 휴 아 잠깐만 아우 무서워 아우 잠깐만 겁나 무섭네 뭐 나올거같아 무섭네 신문 스크랩 이거는 뭐 누가 죽었다고 해서 어허 나오네요 게임에 대한 그런 게임 관련되는 그런거 같아요 어? 추 10그램 나왔구요 추는 대체 뭐에 쓰는걸까 아 추만 먹으면 되나 여기 있는데 추만 먹으면 되나 여기는 더 먹을게 없나 지도 음악실 아 쟤네 음악실 먹고 죽었구나 내가 없죠 갔죠 갔죠 아 쫄깃쫄깃하다 아 갑자기 메시지였어 망자의 연주를 따라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다시 아 무서워 뭐 나올거같아 아으 Bone 딩동 딩땡땡땡 아 띵뚱땡땡 아주 자 그렇지 아 뭐 나올거같이 미치겠다 아오 겁나무서와 C 하 나 이런건 저去了 나 이런건 진짜 싫어 너무 싫어. 나 이런거 진짜 싫어. 자 그림 조각 불 켜고 아 화일 때 진짜 나 옛날에 별로 안 무서운데 왜 이렇게 무섭지? 그래서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뭐야 이거는? 비밀번호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고 쪽지 거꾸로 선 시계추 그의 목소리가 거꾸로 선 시계추라고? 그의 목소리가 음악감상의 비밀번호가 열쇠 될 것이다 아 안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메이크 돼가지고 모르는게 되게 많아 거꾸로 선 시계추 거꾸로 선 시계추라 무슨 말일까 이게 아 뭐야 뭔 소리야 자 내 몸을 찾아줘 어 어 무서워 뭐가 누가 제가 문 두드린 것 같아 뭐야 어 아우 무서워 뭐 새로운 기신 나온거야 이거? 어 어 아우 미치겠다 옆에 누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꾸로 선 시계추 이거 말하는건가 이거 시계추가 그대로인데 이거는데 아 그만 좀 그만 좀 아 시계추가 거꾸로 정리나 보다 뭔가 이 나온 돼 자 모든 층은 뒤져 봅시다 뭐 음 아 여긴 내 여긴 4층의 신고 뭐 아 아 4층에 신음과 4층에 아 난 신과 넘어가면 좀 그나마 좀 그나마 좀 이제 한숨이 덜 나옵니다 왜냐면 신과에서 머리 귀신 안 나오고 지금 여기도 안 나오겠지만 아이 거꾸로 선 시계추가 무슨 말일까 새로운 기술 많이 있다구요 아 그런거 하지마요 무서워 죽겠어 아 모바일에 있는거 그대로 옮겨다 들었는데 아 시계 추운데 여기밖에 없는데 아 시계추가 대학교 없네요 어디 있지 아저씨 예 모르겠죠 예 아씨에 따라 있다 빨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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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이고 이제서야 아우 아프다 자 영원히 고통만 콩 지노라고 아 리메이크는 신과에서 머리 나온다고요? 진짜? 아 너무 싫다 아 뭐야 이것도 아 이럴라는게 아닌디 물 흐르는 소리요? 아 어디야 여기는? 다이어트 귀신 또 뭐예요? 아 저 경비 아저씨가 약을 먹으시나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이 아저씨 아야오 아야오 오케이 다왔어 다왔어 자 두유 하나 먹읍시다 두유 두유가 없네 아니 거꾸로 사는 시계추 아 미치겠네 이 아저씨 또 오네 내가 지금 뭐가 있지? 아이템이? 네 개 있네요 이것들로 뭘 써야 돼? 이걸 뜨러 이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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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가세요 가세요 아저씨 어 아 물 흐르는 소리에요 이 웬? 갔다 아 거꾸로 선 시계추가 무슨 말이야 대체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 없어요 뭐 거꾸로 선 시계추? 거꾸로 선 거꾸로 선 시계추 라고 어 특정 행위를 하면 도시락을 뺏어가는 귀신이 있다고요 아 아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 아이소 뭐 어떻게 알아 아저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 이거 빌보도 뭐야 듀검사 먹고 아니 거꾸로 선 시계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1, 3, 5, 7 이렇게 하면 가끔 되더라고요 안되네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거꾸로 선 시계추? 다시 한번 힌트들을 보자 한번 근데 안 가본데 음악부속실 안 갔고 4층 생물실 미술실 아직 안 가봤고요 나머지는 다 가봤죠 그렇다면은 문서를 봅시다 괴담 필요 없고 소문 음 소문 필요 없고요 괴담 괴담 이거 필요 없고요 내 몸을 찾아줘? 이게 그건가? 아 이게 뭐 이게 그거구나 머리귀신 자 쪽지 거꾸로 선 시계추 뭐지 뭐지 아 이건 방금 전에 그어왔고 안됐다 그냥 한번 3 한번 아직 안 가본 층을 가보죠 한번 4층 어 자 한번 4층 가봅시다 뭐 아 이제 경비원대 4층을 못 갔죠 아 이 여러분들 안 무서워요? 난 무서워 죽겠네 지금 아 얘 또 여기 있어 빨리 와 아요 빨리 와 안 돼요 빨리 와요 나 있다 있다 어 아닌가 여기 혹시 여전히 이거 도박기기인가 혹시 여전히 도박기기일까요 혹시 아니네요 하나만 주쇼 두유가 나만 주쇼 아니 왜 이렇게 무섭게 연출해 놨어 근데 그냥 좀 자유롭게 좀 보면 안 되나 왜 저기만 보기에 놨어 이거 아씨 겁나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소름 어우 겁나 소름 아 이거 자 음 여기 얘가 어 이거 불 끕니다 좀 따가요 자 거미 표번 아 미치겠다 왔나보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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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아 이 아저씨 뛰어오네 이 아저씨가 나 뛰지도 않았네 되게 억울하네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오나봐 이리 좀 보니까 잠깐만요 망했다 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아 아야야 아 소 Мы 아자자자잠깐만요 아 하 하 빨리와 빨리와 저 빨리와요 빨리 오셔 빨리 오십쏘 빨리 오세요 아저씨 아 이 아저씨 순간이동해서 올려나 아 빨리 오세요 빨리오세요 아저씨 겁나무섭네 으 아 저 문 열면 또 큰일 것 같은데 아 그러셔도 c 아오 디 타이밍 도 진짜 타이밍 참 진짜 엄청나다 예 알스 아 어 아 일단 여기서 승부보자 오세요 오세요 여기 승부자 피해 주고 가지고 아지 그렇지 쭉 올라옵시다 아이가 어깨 어 일단 뭐 표본 먹기 먹었죠 어 무서워 아이씨 자 연출이 하나 다 묻어 죽겠어 짜증나 원래 여기서 음미 아줌마 많았는데 자 미술실은 열쇠가 없구요 여기서 뭐 거미 거미 표본 나왔어 그래서 그래서 뭐하는거 이제 거미 표본이 나왔거든요 츄랑 거미 표본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저 이 뭐 이렇게 거울 재는 거 저울계가 있다는 건데 저울계가 어디 있다는 걸까 그러면 오디오를 폐품 음 어디다 어디 뭐가 있나 자 이거 뭔가 있을까 생물 노트 실험인데 어 거미 다리 여덟개 자 어 자 다음 주 거미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 다음 주 거미 무게를 재는 소비 빨리 끝나면 선생님이 무서운 이야기 해 주실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생물실에 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물실 뭔가 생물실 있을 것 같아요 생물실 생물실에서 뭔가 무게를 제외할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래 생물실에서 뭔가 느낌 뭔가 무기를 제외할 것 같은데 무게가 어디서 무게를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소름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 리메이크 면이 메이크 아니 무게 되는 곳이 어디서 나 진짜 공포 게임 화이트 이유를 안한다 나 진짜 진심 여러분 이거 알코올 있죠 이거 얘 끕니다 잘 보셨어요 하우 끕니다 무섭 무섭 자 가보면은 껐죠 아우 소름 아우 소름 아우 소름 무서워 죽겠네 어 쟤 뭐 있어 뭐 있어 네 이거 스팀 화이트입니다 저장 한번 할까 일단 후 저장할 것도 없네 여기 또 빨리 오세요 아 저아씨 뛰어오는거 봐봐 진짜 여기 좀 화이트의 수위가 좀 쩔은거 같애 왜 이렇게 아파 그리고 이제 그냥 못 이제 그냥 못 지나가네 이제는 그냥 못 지나가네요 정말 드럽게 아프네요 그냥 우리 왕이지만 깨고 환불하는게 어때요 여러분 난 진짜 못해 먹겠어 이 게임 너무 무서워서 진짜 못해 먹겠어 아우 아우씨 더 무서워 미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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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아 아 고개를 재는 그런게 있을거같은 느낌인디 아 저 아저씨 뭐야 미쳐나 이게 어? 아저씨 돌았어요? 왜그래요 왜 왜그래 왜그래 나한테 뭐 잘 어? 내가 뭐 잘못됐어 뭐 왜그래 왜 왜 이렇게 뛰어와 어? 왜이렇게 뛰어오냐고 여기있어 올걸 빨리 오시고 뭐라고요? 두시간이상 풀리면 환불 불가라고요 진짜? 아닌데 저는 일곱시간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일곱시간 이상하면 저거 환불 불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맞고 있어 아 서랍에 뭐가 있다고요 서랍에? 서랍서랍? 서랍서랍서랍서랍 서랍 아 서랍도 뒤져봐야나 이거? 아 두시간이상 환불 환불 못해요? 그건 좀 그건 좀 가슴 아픈데 아 나 일곱시간 이상인줄 몰라 일곱시간 이상인줄 알았어 나는 아 난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이 게임이 나 아니 내가 슬랜더맨더 사놓고 안하고 있지? 너무 무서워서 넘나 무섭거든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거야 근데 아 그럼 화이트에 지금 환불도 못하잖아요 그럼 또 그쵸? 아니 화이트에 지금 환불도 못할거 아니야 1, 1, 0, 3 아 진짜 두시간 이내에요? 아 씨 망했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씨 망했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거 아이씨 이거 플레이를 또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어? 자 일단 위층 생물실도 한번 저걸 뒤져 볼게요 서랍을 하.. 그 슬랜덤에 있습니다 그거 아이 뭔 놈의 학교가 이렇게 무서워 어? 작작 무서워야지 좀 어? 뭐가 있어 아니야 제발 연출 좀 제발 제발 이 제발 이 서랍 여는 연출 좀 제발 어떻게 못하냐 너무 짜증나 죽겠다 이거 아니 서랍 여는게 없는데? 아 돌겠다 어쩌니냐 끝까지 하셔야지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 아니었는데 물론 내가 머리계신 무섭겠는데 초인종 서랍이 있잖아요 초인종 서랍이 뭐예요 초인종 서랍이 뭡니까 초인종 서랍 초인종 서랍이 뭡니까 초인종 서랍 으 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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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 아니 어디서 알아 말자 안가운데 음악 부서실 안가왔고 미술실도 저것도 저거 저거 저게 없어도 못갖고 2층 1층 1층 2층 다 간대 어디로 와야죠 문서 문서에 따라 뭐 그렇게 뭐 이게 이 거미 이거 뭐가 있다니까 이거 무게를 재는 뭐 이런게 있을 것 같다 이게 다음주 거미 무게를 재는 소위 빨리 끝나면 어이 있다니까 어 거미 표명이 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생물실 거미 표명 어떻게 맞는거지 이게 뭐가 있다니까 보물찾기 답은 공략법이다 안돼 안돼 그렇게 쉽게 공약 보면 안돼 단수 단수 동호회 공지 오컬 동호회 어 이거 필요 없구요 교장의 서류 옥상 아예 옥상은 옥상은 문 닫혀 있어요 옥상은 아 지금 미술실 열쇠 이런거 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미술실 열쇠 다시 2층 내려오자 2층이나 1층으로 내려오죠 옥상은 아무것도 없어 자 먼저 2층 자 여기 여기 좀 더 나중에 나가는 곳이 여기는 상담실 어 뭐가 있어 어 바벨바 감사 아 사람 여기 진짜 무섭다 자 여기 열쇠 필요한데 열쇠 없죠 자 이거 아니고 나 이렇게 여는거 진짜 극혐이거든요 마빈 그 게임에서 제가 이런거 저 없애 없애줄래 미치겠거든요 사람 옛날에 나 안그래도 이거 트라우마 있단 말이야 또 뭐가 있네 여기 또 얼씨구 얼씨구 비용으로 몰아시켰는데 어떻게 하라는게 이거 cd 얻으셨어요 아 cd cd가 근데 아 설마 여기도 리모컨 있어요 설마 아 화이트의 리메이크에도 설마 리모컨 있어요 여기도 피는 대체 뭐에 쓰는거야 설마 내가 리모컨 안먹은거 아니겠어 설마 설마 리모컨 안먹은거 아니겠어 설마 마 설마 어 이거 뭐 있어 학원 실태 보고 루머 어 목숨을 끝난 교사의 음악시대를 찾는거 이거 그거고 특수학 2학년 7반 2학년 7번은 왜 아니요 리모컨 원래 여기 리모컨 옆에 다 놓여있는데 원작에서는 여기서 안 놓여있네요 옥상이 거기는 신관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여기는 아씨 겁나 무서워 죽겠네 아니 원작에는 여기에 리모컨이 있는데 한번 다른 교무실당 가보죠 어제 제2교무실도 있으니까 아 너무 무서워 죽겠다 어떻게 하냐 이거 미치겠다 어떻게 하지 노래 좀 신나는거 틀어놓을까냐 어때요 여러분 노래 좀 귀염귀염한거 틀어놓으면 어떨까요 덜 무섭게 가슴 터져 죽일거 같거든 진짜 자 저긴 톱은형은 나중에 못 오는거니까 뭐 상관없고 자 1층으로 갑시다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오실듯 아 제발 나 그런 공포게임 진짜 제 수위인 저거 야 저 수위야 저거 아 이리 오세요 아저씨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아저씨 빨리 오십쇼 좁은 통로로 가니까 사람이 되게 한대와 아저씨 아저씨 가다보니까 안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따져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응 수고 수고요 수고요 계속 걸어갑시다 아 이 박사 메들리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아 그 노래 아 그 노래 틀면은 무섭진 않겠다 어 양호실 안갔나 아니면 양호실 왔는데 나 음 아 맞다 왔다 왔다 아 맞다 왔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아 이거 렌즈 낀 꼈거든 야 또 누구 들어왔나 또 누구 들어왔나 헷 저거 어떻게 봐야죠 저거 저걸로 다 뭘 보면 나오나 음 빨리 가세요 어 어 어 국산회라 감사연 어허 아 개무서워 아 이거 보고있다 들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 여기 보자 아니 뭘로 보라는 거야 여기서 근데 아 여기서 뭘 보라는 거지 문서 아 아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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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뭘 보라는 걸까 아 구급상자 봤고요 1.0 1.0 1.0 1.0을 보라는 걸까 1.0 1.0 1.0을 보자 한번 아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개무서워 이게 개무서워 이게 혹시 머리 계시냐 이거 혹시 머리 계시냐 이거 혹시 머리 계시냐 이거 혹시 여러분 하 하 하 아니라고 하죠 제발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죠 리메이크판에서 왕이지에서 머리 귀신 떠요 난 왕이지에서 안 뜨는 걸 기억하거든요 아 씨 욕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욕을 해버리고 말았어 여기서만 소리들여 아 개무섭네 씨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해버렸어요 진짜 저 진짜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데 아 내가 진짜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데 진짜 욕을 해버리고 말았어 여기 열쇠 먹었는데 여기도 근데 저 안경에서 뭔가 나올 거 같아 보니까 제주도에서 지뢰발부 확률이라고요 그 확률 내가 아닌 확률은 없잖아 또 인벤토리 한번 전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먼저 소비 아이템 필요없고 아 기타 아이템 거미 표본이랑 추가 있어요 그 타자기 이 버튼이 있고 어 어 타자기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건 뭐 시력 시력 측정용 렌즈 이렇게 있구요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을 거 같구요 그다 중요 아이템 그림 조각 1 그림 조각 2 가 있구요 백 워터 테이프가 있고 어 비드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 이거 전자에서 아무런 쓸모 없었는데 여기 또 나오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선 게임 하다가 본래 성격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어요 나 진짜 무섭군요 근데 본래 성격이라 할 것도 없긴 한데 어 코상에서 오래가는 먹을 확률 근데 그게 또 그게 또 진짜 그럴 수 있잖아 어 어 아 그게 진짜 근데 또 그럴 수 있잖아 진짜 어 어 이쁘다 근데 여기서만 들려 나가면 안 들리거든요 아씨 개무섭네 왜 여기서만 들리냐 왜 왜 아 기분 나빠 아 어떻게 보라는 걸까 어떻게 보라는거지 일단 나가자 기분 나쁘다 아 아 아 진짜 무서워 아 그림 조각 뒤에 숫자요? 아니 왜 이번 리메이크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막 넣었어 다단 막 이런거라던가 4617 어 진짜네? 어 진짜네? 아 근데 이건 전에 썼던 것 같은데 기억에 이거는 제가 다른 데 썼던 걸 기억하거든요 4617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한번 음 한번 써보자 한번 아 음악붓이 맞다 그럴 수 있네 아 오 어 음 요 요